저거 다 숨어있지 않으세요? 저절로 오청이 어려요 이게? 얘들을 먹으려고 물고기들이 큰게 나와요 그럼 물고기들이 큰 것들이에요 지금 배가 부르는게 좀 불가스러져요 이놈들이 안잡혀 먹으려고 뭉쳐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한 100분의 1 살아요 100분의 1도 못 살거에요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웃기는 뭐냐면 지금 상대 저게 조금 크잖아요 지금 상대가 큰 거거든 배스 새끼가 저걸 묶고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물고다녀 이랬는데 뭐가요? 배스 저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물고다녀 배스가 저들을 오청으로 물고다녀요 이거는 이게 뭐여 이게 그 이런 주의 쓰이탱이 를 양금시 양금시 양금 손재를 하다보니 손담면 몇 마리가 큰 뭐 그리 다 쓰러가 벽 벽 개 قال 한글자막 by 한효정